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빵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쁜 곳이에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가격이 전체적으로 착한 가격으로 주셨습니다.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할게요. 다육이 사랑빵입니다. 전화번호가 010-3889-7999입니다. 5만원 무료배송인데요. 여기가 1번입니다. 칩시 군생인데 이거 대품인데요. 3만6천원입니다. 화분 한번 보실게요. 옥색 화분에 약간 빙접시 모양인데 식물 사이즈가 20.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주 튼실한 아이 색감도 예쁜 칩시 군생 가격은 3만9천원입니다. 화분도 상당히 멋스러워요. 2번에 칩시 군생입니다. 모두 군생인데요. 색감이 빨간과 연두핏감이 아주 예쁘게 화분은 전통미가 느껴지는 이런 화분이에요. 2만9천원입니다. 식물 사이즈 보실게요. 네, 14.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춥수 군생 2만9천원이고요. 네, 3번에 젠틀리자금이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인데 얼굴 생김도 깨끗하고 너무 예쁘네요. 라인만 살짝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색 호리병 스타일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네, 얼굴 두수가 4두 군생인데요. 젠틀리자금 가격만 해도 3만 몇천원 되는데 요 화분이 3만9천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15, 네,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아가나 4두 군생이에요. 네, 가격은 3만9천원입니다. 4번에 요 아이가 네, 프릴 아이스 에이지 금입니다. 요 아이가 색감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나인데요. 잘, 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예쁜 수영과 목대 한번 보세요. 요기 요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고요. 요쪽 뒤쪽에도 아주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프릴 아이스 에이지 금 5만천원입니다. 화분 한번 보실게요. 비슷한 계열이네요. 네, 식물 사이즈가 요거는 14.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5 맞나요? 다시 한번. 네, 아, 요게 거꾸로 재니까 아, 17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7. 요렇게 재야 되는 게 맞네요. 네, 16 내지 17입니다. 자, 요거는 5만천원입니다. 네, 5번에 줄리아나라는 아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가격은 4만8천원입니다. 네, 화분 한번 보시고요. 아우, 색감이 빨갛게 너무 예쁜 아인데 네, 요게 식물 사이즈가 네, 19.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5 네, 줄리아나. 아우, 색감 너무 예뻐요. 4만8천원입니다. 네, 6번에 롤리폴리라는 아이가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요 아이는 입장이 보니까 아주 묵은둥이라서 네, 동글동글합니다. 요렇게 목대도 한번 보시고요. 네, 화분 한번 보실게요. 4만3천원입니다. 자, 요게 식물 사이즈가 요렇게 재니까 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7. 자, 요렇게 롤리폴리라는 아이고요. 네, 7번에 요 아이가 파피스로즈 철화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가. 네, 약간 물 주셔서 훅 피우면 아주 예쁜 얼굴을 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약간의 롱븐 원형인가요? 네, 맞네요. 네, 호리병 스타일에 멋있스럽게. 네, 3만3천원입니다. 자, 요거 15.5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가격 좋죠. 네, 3만3천원입니다. 네, 8번에 요 아이가 부용 철화입니다. 네, 생얼과 요렇게 철화요끼미 있는데 네, 가격은 5만2천원입니다. 화분이 상당히 멋스럽고요. 자, 요렇게. 네, 위에 수형도 한번 보시고. 5만2천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네, 2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2. 아우, 색감이 빨가니까 너무 예쁘죠? 네, 9번에 요 아이가 블랙 캐시미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만1천원입니다. 자, 앞에 생얼 보시고요. 그리고 철화요김도 보시고요. 블랙 캐시미어 까맣게 물들어가며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자, 목대 한번 보실게요. 가격은 3만1천원입니다.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 네, 18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만1천원이에요. 네, 10번에 포르토나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목대도 한번 보시고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간 아이. 어, 요거는 네, 예쁜 꽃그림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네, 식물은 13 나오고 있고요. 네, 얼굴도 수는 지금 보이는 아이만 해도 팔뚜입니다. 포르토나 가격은 3만원이에요. 네, 11번에 요 아이가 롤리폴리라는 아이가 하나에 더 있습니다. 자, 하분이 상당히 예쁜 하분에 심어져 있고요. 네, 요거는 네, 3만원입니다. 얼굴이 네, 7두네요. 7두. 자, 식물 사이즈가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 아, 네, 키가 조금 작아도 하분과 너무 잘 맞습니다. 가격은 3만원이에요. 네, 12번에 아돌피라는 아이입니다. 자, 18,000원이에요. 자, 요거 색감이 너무 예쁘죠. 화분은 네, 요렇게 시원한 청색 화분이고요. 네, 18,000원입니다. 식물 사이즈가 16.5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목대 한번 보실게요. 네, 13번에 요 아이가 양기시마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와,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네, 요렇게 청색 화분과 빨간색이에요. 아주 멋들어집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재보니까 17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요렇게 재보면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2만 5천원이에요. 네, 14번에 9미리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는 3만 7천원이에요. 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이고 자, 거니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3만 7천원. 아, 꽃도 상당히 예쁜데요. 색감 정말 예쁘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 근, 네, 18.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8.5 네, 15번에 요 아이는 호빗당인이란 아이입니다. 가격은 2만 1천원이에요. 자, 빨간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밑에 하부는 하늘색이에요. 어느은한 하늘색. 그리고 식물 사이즈가요. 네,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2만 1천원이에요. 16번에 요 아이가 클라바타민이란 아이네요. 자, 보라보라함에 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아가도 요렇게 4두인가요? 그렇게 달려있고요. 자, 위에 얼굴만 해도 5두입니다. 2만 3천원이에요. 사이즈 적은 사이즈 아니고 약간 보라톤의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네, 식물과 잘 어울립니다. 18 내지 19까지 나오고 있는 사이즈예요. 네, 가격은 2만 3천원입니다. 네, 17번에 요 아이가 프릴 SP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름이 어, 네, 잘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알뜻한 아이네. 요거 식물 사이즈 알고 가실게요. 15입니다. 15 네, 요거 높이 한번 재볼게요. 네, 하부는 16 나오고 있고 네, 식물 사이즈가 11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릴 SP 네, 이름이 알뜻말뜻한 아이 네, 2만원입니다. 네, 18번에 요 아이가 핑크프리티란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아가도 많이 달려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 네, 16 나오고 있고 2만 5천원입니다. 도돌돌돌한 네, 그런 하분에 노란색이네요. 자, 핑크프리티 네,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19번에 네, 썬라이즈 금이요. 어, 이렇게 아가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육두, 칠두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이는 아이만 칠두고 네, 썬라이즈인 금 3만 1천원입니다. 요렇게 하늘색 하분에 심어져있고 식물은 11 내지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번에 달마민입니다. 달마민, 어, 입장이 도톰하네요. 굉장히, 네, 왕얼컨이 같습니다. 입장 한 개가 2만 9천원인데요. 자, 식물 사이즈가 요거는 네, 어, 17.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7.5, 네, 가격은 2만 9천원이에요. 네, 21번에 얼려심입니다. 아우, 요 얼굴이 네, 요거 빨간색감이 너무 네, 깜찍하고 앙증맞습니다. 자, 요거 19,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5.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옆에 아가도 나오는 것도 보시고 생명력이 강하죠. 네, 19,000원입니다. 네, 22번에 요 아이가 네, 홍매와입니다. 노란색 하분에 심어져있고요.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재보니까 네, 10.5 나오고 있고요. 요렇게 한번 재보면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네요. 네, 사각 예언분인가요? 네, 2만원입니다. 네, 23번에 미니 염자인데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노란색 하분에 심어져있고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12 나오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 들어가나이고 네, 작고 앙증맞은 도톰한 입장이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24번에 요 아이가 네, 마디바 특판인데요. 굉장히 묵은둥이이고 사이즈가 적은 사이즈는 아닌데요. 자, 요렇게만 한번 재보면요. 네, 16 내지 17입니다. 요기가 없는 부분이 있고, 네, 얼굴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17까지도 보시고요. 아, 요게 지금 가격이 하분값만 해도 조금 있는데 네, 마디바 특판으로 나와있네요. 4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4만 5천원 짱짱한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서 퍼가 날 겁니다. 네, 25번에 요거는 피가르 대품인데요. 풀분에 심어져 있고,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자, 요기 아가도 살짝 나오는지 꽃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 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가르 사이즈 좋죠. 자, 요거는 3만 5천원입니다. 네, 26번에 요 아이가 주성농원표, 네, 환엽 마돈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매하실 때 몇십만원 주고 구매를 하신 거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대품 특가로 나와있는데요. 가격은 9만 9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얼굴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사이즈가, 네, 14까지 나오고 있고, 요렇게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성, 네, 네, 환엽 마돈나 가격은 9만 9천원입니다. 네, 27번에 샴페인이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렇게 살짝살짝 들어가는, 네, 고런, 네, 색감이 너무 매력적이고 사두군생입니다. 자, 화분이 꽉 차는데요. 4만 8천원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식물 사이즈가요. 16 내지 16.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자, 28번에 빅토리아 3만 8천원입니다. 오두군생인데요. 네, 피멍이 살짝 들어가 있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16cm까지 나와 있습니다. 16, 네, 빅토리아 3만 8천원이고요. 네, 29번에 요아이가 소울엔이라는 아이인데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아우,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 그린분에 요렇게 심어져 있고요. 3만 8천원입니다. 삼두군생인 아이. 얼굴이 깨끗하네요. 자, 요거는 15.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5.5. 네, 소울엔 3만 8천원입니다. 네, 30번에 카시오 적금이란 아이예요. 아유, 얼굴이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예쁜, 네, 카시오 적금이 하얀색 화분을 만났습니다. 자, 18,000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 요거, 네, 10cm 나오고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 18,000원이고요. 네, 31번에, 네, 큐빅 프러스트 금입니다. 요아이가, 와, 몸값이 어마어마하죠. 자, 요거 예쁜 로망분에, 네,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가격이 7만원입니다. 사이즈 결코 적은 사이즈 아니고요. 자, 요거는, 네, 8.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장도 도톰하고요. 큐빅 금, 가격은 7만원이에요. 네, 32번에 요아이가 샴페인이란 아이입니다. 2만 5천원이에요. 자, 꽃그림 그린분에 그레제가 있고요. 자, 요거 사각분입니다. 네, 식물 사이즈가, 요거는, 네, 12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울에, 네, 소울이 아니고 샴페인, 실수했어요. 2만 5천원입니다. 네, 33번에 셀미르라는 아이인데 얼굴 정말 예쁘죠. 자, 도톰한 입장에 아주 한엽스러운 얼굴에 딱, 어, 너무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만 3천원이에요. 화분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식물 사이즈가요. 네, 1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인데 얼굴이 더 토음해서 그런가 크게 보이네요. 11입니다. 네, 34번에 요아이가 자수정이란 아이네요. 와, 이거 묵은둥이니까 색감이 널널한데요. 자, 중앙에는 약간 검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수정. 요기는 네, 꽃그린분에 요렇게 멋스럽게, 네,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앞뒤가, 네, 요렇게 보실게요. 꽃그린분입니다. 화분값만 해도 조금 있을텐데, 자, 16.5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4만 4천원이에요. 네, 사이즈 큰 사이즈이고요. 네, 35번에 요아이가 흑장미입니다. 소윤 화분에 심어져가 있는데요. 자, 요 화분이 상당히 몸값이 있는 화분이에요. 자, 요거 얼굴 한번 보실게요. 네, 새까만 색감에 아주 짱짱하게 잘 달구어진 색감입니다. 자, 흑장미, 소윤. 가격은 7만원이에요. 네, 요거 소윤 화분은 그림이 굉장히 선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 15 나오고 있습니다. 15cm. 사두군생인데 7만원이고요. 네, 36번에 아이스 에이지. 네, 요거는 에케베리아 속아이죠. 아이스 에이지. 요아이도 색감이 상당히 예쁜 아인데요. 요거는 네, 로만 그린분의 그레저가 있습니다. 네, 3만 8천원이고요. 네, 얼굴은 요렇게 분질을 해서 지금 요거 군생이 아주 풍성하게 바뀔 것 같아요. 오, 요거 3두로 바뀌네요. 요거는 신기합니다. 자, 요거는 네, 12.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5. 네, 아이스 에이지 에케베리아 3만 8천원입니다. 네, 37번에 자가 로즈라는 아이. 아, 손톱이 빨갛아서 귀엽죠. 자, 빨간색 화분에 심어져가 있는데요.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14예요. 도톰한 입장에 네, 자가 로즈 2만원입니다. 네, 38번에 라우리입니다. 자, 수영 보세요. 너무 멋스러운데, 자, 요거는 만원입니다. 가격 너무 좋죠. 이렇게 얼굴도 깨끗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제일 긴 사이즈가 네, 17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짧은 쪽 재드릴게요. 짧은 쪽 11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울 가격은 만원이에요. 네, 39번에 요아이가 아리에라인데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요렇게 삼두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아리에 3만 8천원입니다. 화본도 한번 보시고요. 타원형 화분에 예쁘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네, 40번에 샬롯이란 아이예요. 자,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샬롯. 19,000원입니다. 빨간색 화분에 요렇게 심어져 있고요. 식물 사이즈 보실게요. 네, 10.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5. 자, 요거 얼굴 한번 잘 보시면 아주 도톰한 입장입니다. 네, 요아이가 41번이네요. 아, 요렇게 요거는 멀로 쌍두 이름표가 붙여져 있으니까 요거 주문하실 때 네, 40번과 41번, 네, 이름표 없는 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얼굴은 상당히 예뻐요. 자, 요렇게 위에서 보면 요렇게 식물 사이즈 보실게요. 네, 11cm 나오고 있습니다. 11cm. 자, 요거 중간에 이름표 없는 아이, 멀로 쌍두, 13,000원입니다. 네, 41번에 수연입니다. 네,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네, 사두군생이고, 네, 11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연, 12,000원이에요. 네, 42번에 수연입니다. 요아이도, 네, 16,000원입니다. 오, 이거 오두리 화분 같은데? 네, 잠시만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요거는 16,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보실게요. 네, 11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연, 16,000원이고요. 가격 좋죠? 자, 43번에 멀로 쌍두인데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9cm 나오고 있고요. 네, 예쁜 그린분의 그레제가 있습니다. 요렇게, 네, 18,000원이에요. 네, 44번에 조안다니엘이라는 아이인데 꽃대를 예쁘게 물고 있습니다. 요거 약간 룸데리 꽃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요거 22,000원 도화분이라고 합니다. 도화분. 자, 9cm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발, 요거 신발, 신발이 아니고 굽다리도 한번 보세요. 말하다 보면 이상한 헛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옥연이에요. 네, 옥연 13,000원입니다. 자, 요거 꽃이 하얀색 꽃인데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사각 롱분에 심어져 있고 식물 사이즈가 네, 15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쪽은요. 화분 사이즈가 7cm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짧은 쪽은 네, 팔도 나오고 있네요. 네, 옥연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네, 45번에 스윗캔디라는 아이 아우, 색감 예쁘죠? 요렇게 얼굴은요. 6두로 보입니다. 자, 요거 15,000원이에요. 요렇게 결이 있는 화분이 심어져 있고 화분 사이즈가 네, 외경이 8cm 나오고 있고요. 식물 총 길이가 12 보시면 네, 공항에 있어서 한번씩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자, 스윗캔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게 총 길이가 네, 11.5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000원이고요. 네, 46번에 백원무입니다. 꽃이 지금 한참 예쁘게 피어있는데요. 자, 요거는 네, 락분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식물 사이즈가 네, 15cm 나오고 있습니다. 백원무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네, 47번에 샹그릴라라는 아이 17,000원입니다. 네, 요게 얼굴 두수가 어, 육두이죠. 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하분은 약간의 손잡이가 있는 하분에 독특한 하분에 멋스럽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가격은 17,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재보니까요. 14.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영이 요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17까지도 나오고요. 네, 큰 사이즈 아니라는 거 가격은 17,000원입니다. 네, 48번에 버날렌스라는 아이 약한 연한 보라보라 핏감이 너무 예쁜데요. 자, 요거는 네, 15,000원입니다. 하분 한번 보시고요. 네, 식물 사이즈가 요거는 11 나오고 있습니다. 네, 49번에 흑사예요. 네,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자, 요게 네, 10.5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얼굴은 8도인가요? 흑사가 조금 매력있죠. 요아이 색감이 언어하니 매력있습니다. 13,000원이고 하분 한번 보시고요. 네, 50번에 벽얼연금입니다. 가격은 9,000원이에요. 요거는 사각, 네, 연두핏감 하분에 심어져 있는데 제일 긴 사이즈가 14이고요. 하분이 네, 7cm입니다. 짧은 쪽은 네, 5cm도 됩니다. 큰 사이즈 아니에요. 벽얼연금 네, 9,000원입니다. 앙증맞은 스타일이고요. 네, 51번에 요아이가 보카 사나라라인데 완전 가격이 좋습니다. 22,000원이에요. 자, 요거 하분값도 네,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요게 네, 8.5 내지 9cm 되는데요.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네, 9cm 정도 됩니다. 자, 요거 빨간색감이 꼬물꼬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보카사나 22,000원입니다. 네, 52번에 요아이가 퓨어러브라는 아이 색감 예쁘죠. 자, 요거 가격이 2만원입니다. 네, 화분이 조금 긴 큰 사이즈이고요. 13 나오고 있고 식물 사이즈가 요거는 네, 8.5 내지 네, 9cm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짱짱함이 네,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53번에 요아이가 퓨어러브금이네요. 퓨어러브금 참 처음 보는데 요렇게 얼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등을 기대고 있는 것 같고 자, 꽃대 좀 잘라준 것 같고 얼굴은 도톰 많이 예쁘고요.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요런 화분에 백색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가격은 4만 9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네, 53번까지 네, 소개를 했는데요. 요렇게 보시다가 가격이 너무 네, 착해서 갸퉁 갸퉁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예쁜 아이들 네, 한번 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